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군나?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도둑 아빠?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그럼 누구? 도둑 엄마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구 나? 그래 너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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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갔나 아기상어 누가 누가 데려간다 아기 샹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누가 황금바퀴를 가져갔나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핵심인 영원히 빛나는 황금바퀴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아직도 믿기질 않네요 몇 달간 준비한 전시가 이렇게 끝이 나다니 끝나다니요 관장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차 로저가 꼭 찾아드릴게요 어...하지만...보세요 아무 흔적도 없어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는걸요 관장님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단서 숨바닥 자국 그리고 발바닥 자국 발자국을 따라가보자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단서는 비밀통로다 그리고 주유소 전단지 주유소로 출동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2차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2차? 아니야 아니야 음... 흐흐흐흐흐흐 저기다 황금바퀴 각오해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단서는 차 번호판이다 스캔해서 번호판을 살펴보면 찾았다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누가 누가 황금바퀴 가져갔나 거기 멈춰 꼼짝마 거기 멈춰 이런 첵 잡았다 체크한다 황금바퀴가 다시 돌아오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내 사이렌이 없어졌어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삐뽀삐뽀 환자를 씻지 앵앵 불을 끌어가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네 사이렌 아냐 도디같이? 그래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쓱싹쓱싹 청소를 하지 조심조심 공사중이야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네 사이렌 아냐 도대체 어디 간거지?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빨간 파랑 사이렌 내 사이렌 어디 갔나 반짝반짝 사이렌 삐뽀삐뽀 환자를 씻지 앵앵 불을 끌어가 쓱싹쓱싹 청소를 하지 조심조심 공사중이야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네 사이렌 아냐 어? 저게 뭐지? 요이요이 위험할 땐 요이요이 언제나 나타나 오 요이요이요이 내 사이렌 맞아 찾았다! 하하하하하